자 지금부터 버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 버전관리시스템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 말에서 뭔가 위협적인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버전관리시스템은 옆에 제가 흐릿하게 적어놓은 것처럼 버전콘트롤시스템이라고도 불러요. 줄여서 VCS라고도 하고 또는 형상관리라고도 하고 소스관리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보통 버전관리시스템이라는 말을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버전관리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버전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Git이라든지 서브 버전이라든지 Mercurial 뭐 CVS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버전관리시스템에 속하는 제품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구체적인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제품을 익히기 전에 버전관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 시간에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버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쉽지는 않아요.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있는 변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의미 없는 변화들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주석에 아주 의미 없는 그런 내용들을 수정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고치고 있는데 고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어디 나갔다 즉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작업들 이런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없죠. 즉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것은 기능의 개선 또는 버그를 수정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했다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미 있는 변화들 다시 말해서 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을 관리하는 체계 소프트웨어 또는 방법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버전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여러분이 뭔가 제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뜬그름 잡는 듯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버전관리 시스템을 확 들이밀게 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낯설게 여길 것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사 버전관리 시스템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전관리를 이미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제품설명서.tx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켜고 쓰고 끈다 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적혀있어요. 저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제품에 대한 사형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잘 켜고 막 쓰고 꼭 쓴다 이런 식으로 이 기존의 제품설명서를 좀 더 풍부하게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 고객이나 또는 직장 상사한테 컨펌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고객이 돌려놔. 옛날 게 훨씬 좋아요. 이거 너무 장황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어때요? 힘드시죠? 회사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면 어떻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고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품설명서라고 하는 이 파일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겨고 쓰고 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내용을 바꿀 때는 고객이 이 내용을 옛날로 돌리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고객은 우리한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카피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이름은 제품설명서 2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된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클라이언트 또는 여러분의 상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이 뭐 좋다라고 하면 뭐 문제 없겠지만 아 이거 옛날 게 더 좋네요 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은 그 앞에서는 정말 이거 다시 돌리는 게 힘들 것 같다 라는 표정을 짓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예 이렇게 제품설명서 1.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버전관리를 이미 우리가 손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전관리 시스템에 조금 더 근접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어 위키피디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키피디아 잘 아시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 협업을 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어떤 백과사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위키피디안에서 한국을 찾아서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는 심지어 익명의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죠.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 협업을 해서 이 내용을 완성했고 완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개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역사보기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저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버전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역사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행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행 하나 여기 있는 행 하나가 바로 하나하나의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누군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 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저기 있는 한 줄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전이 하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페이지에는 이렇게 많은 버전들이 존재해요. 예 이렇게 아주 수백 개의 이 수정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버전에서 만약에 가장 최근의 내용과 이걸 선택해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내용 뭐 2014년도 9월 2일 뭐 한 10일 전에 이 작성했던 내용을 선택해서 선택한 판을 비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 최신 버전과 이거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9월 2일에 작성했던 버전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18대 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대한민국 제 18대 라고 내용을 변경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작성한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거나 또는 누군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내용을 홀락 날려버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비교할 수 있는 기능 또 과거로 과거의 버전을 현재의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다시 어 되돌릴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예 이 잘못된 내용을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위키피디아 같은 먼저 뭐랄까 컴퓨터 또는 이 웹이라고 하는 공간을 10분 활용한 이러한 시스템에게 있어서 이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위키피디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위키피디아는 이런 시도조차 이런 시도를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드랍박스라는 것이 있어요. 드랍박스라는 서비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혹시나 구글드라이브라든지 또는 네이버 엔드라이브 또 다음 클라우드 이러한 서비스들은 다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자, 이 드랍박스는 일종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즉,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만들면 그 파일이 자동으로 드랍박스의 서버로 전송이 돼서 여러분의 다른 장치들 뭐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노트북에도 똑같이 복사해 놓는다든지 자,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드랍박스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드랍박스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옆에다 옮겨놨는데요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서브 버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서브 버전은 이 버전관리 시스템의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 있는 내용은 이 서브 버전과 같은 이 버전관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들만 모아서 소규모의 그룹이나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드랍박스다 라는 내용이 대충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든 사용설명서.txt라는 파일이 드랍박스의 서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선택하면 자, 여기 모호 밑에 previous versions 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전 버전을 보고 싶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것을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버전 1, 2, 3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current는 현재의 상태 즉, 잘 켜고 막 쓰고 꼭 끈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버전 3는 보시는 것처럼 켜고 쓰고 끈다 라는 내용이고 버전 2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전 상태 버전 3 상태로 이 파일의 내용 사용설명서.txt 파일 내용을 원복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이 내용이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라는 것이죠. 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켜고 쓰고 끈다 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앞으로 버전관리 시스템을 곧 배우게 될 건데 버전관리 시스템은 약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만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련에 지금 할 시간이 없거나 또는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시스템이 없이 프로젝트를 할 것이 아니고 드랍박스 또는 구글드라이브와 같은 이러한 이 버전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스 코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기능들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옛날 상태로 원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제공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쓰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꼭 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 같은 것들을 나가보면 버전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CTO분이 초창기에 혼자서 개발을 했었던 코드인데 자신의 노트북에서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 딴 곳에 복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저는 그의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이 컴퓨터가 고장났거나 분실됐거나 침수됐다면 이 회사가 2년 동안 공들여왔던 그 솔루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어떤 소스코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의미로써의 또 버전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드랍박스라도 쓰세요. 구글 드라이브라도 꼭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버전관리 시스템이 무엇인가 또 버전관리 시스템을 왜 사용해야 되는가 또는 그것의 대체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버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들 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